어이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에휴, 이게 말이 됩니까? 어? 남들은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5% 고생을 하는데 니들은 마이너스 15%야?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이것들은!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봉락장 후 싹쓰리 전략 업그레이드 제5탄 다음부터 개별 주식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원유 시장, 제가 잘 모르는 시장 여기서도 이 전략이 통하나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을 해드리면 자, 일단 주식시장이 급떡락하면 당연히 주식이 그 후에 왕창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커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급떡락 후에 곧바로 사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좀 딜레이해서 사라. 이런 전략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MDD 딜레이 전략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커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굴 기질이 많은지 한 번 휙 떨어지면 한 달 딜레이 없이 곧바로 다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없이 예를 들면 커스피가 짧은 시간 내에 30%, 40%, 50% 떨어졌다 하면 그냥 곧바로 들어가가지고 6개월 후에 팔고 나오는 것이 좋았습니다. 커스피 같은 경우는 한 번 매수를 하면 1년까지 보유하는 것이 좋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하면 한 달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곧바로 입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 사례가 보통 1930년대, 2008년에 있어가지고 이게 통기적으로 대단히 유의미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감은 미국 시장이 반토막되면 들어가면 큰 손해는 보일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알량한 생각입니다. 나스닥에는 이 전략이 전혀 안 먹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스닥이 한때, 1990년대 말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비싸고 너무 고평가되어가지고 반토막 후에 또 반토막을 한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 가치가 아니라 그거보다 터무니없이 부풀어져 있으면 거기서 반토막을 해도 아직도 고평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반토막이 간 겁니다. 중국, 일본 원유 시장은 어떨까?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먼저 하죠. MDD 딜레이, 샹하이 전략입니다. 1997년부터 2020년까지 백테스트를 했는데요. 우리는 늘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게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중국에서 좀 돈을 뜯어와야겠죠.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MDD 딜레이 전략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최근 반년 동안에 또는 최근 1년 동안에 고가 대비 최대 낙폭을 꽝 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6개월 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월 31일이 최저점이었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 기다립니다. 4월 30일까지 최저점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4월 30일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또 한 번 최저점을 경신했다. 4월 15일에. 그럼 또 한 달 기다려가지고 5월 15일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매수에 들어갔다 하면 1년 후에 매도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게 중국 시장이 좀 특이한 게 일단 반영 기준으로 해서 상해지수가 22.8% 이상 떡락한 그런 사례가 20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지수가 29% 이상 떡락한 경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MDD 딜레이저라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10번 있었고요. 그리고 자그마한치 45% 떨어진 떡락한 사례도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특이한 게 샹하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월 31일날 우리 최저점을 갱신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4월 30일에 덥석 들어가는 전략은 보시다시피 돈을 좀 벌기는 했으나 승률도 그다지 높지 않고 6개월 딜레이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3월 30일에 상해지수가 최저점을 찍었다 하면 4월 30일 한 달로 들어가는 것보다 6개월 후 9월 30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한마디로 중국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20%, 30%, 40% 떡락을 했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그 기운이 지속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락한 후에 몇 개월이 지나야지 그 기운이 풀리고 다시 떡락했던 주식이 올라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반년 그 최저점에는 그게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중국 주식 같은 경우도 45%, 6개월 만에 45% 꺼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딜레이 전략을 써가지고 돈을 꽤나 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좀 덜 벌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6번 분할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우리가 37.7%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중국 주식이 6개월 만에 37% 떨어졌다. 그러면은 5번 그래서 사례가 있었는데 6번에 걸쳐가지고 MDD 딜레이 전략을 쓰면 25%를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1년도로 해도 대동소의한데요. 여기서는 근데 1개월 딜레이, 2개월 딜레이 뭐가 뚜렷이 좋은가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상해지수가 거의 반토막된 사연이 한 5번 정도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상해지수가 반토막한 후에 6번 분할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MDD 딜레이 전략을 썼다 하면은 27% 35% 이 정도 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분할 투자 전략을 썼으면은 지금까지는 늘 성공했습니다. 승률이 100%였고요. 물론 미래에도 그렇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지수를 좀 보니까 중국 지수가 대폭락하는 시점이 미국과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분산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상해지수가 어딨냐 여기 있지. 예를 들면은 1년 동안에 뭐 한 40% 떨어진 아이고 40% 떨어진 경우를 보면은 어느 때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여긴가 그렇지 해서 자 40% 떨어진 사례는 총 7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2008년에 일단 한번 있었고요. 물론 이거 2008년 4월 이 시기도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보통 2008년 11월 2009년 3월 이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한번 들어갔고 그리고 중국이 또 2008년 7월에 한번 들어갔네요. 참고로 중국 주식이 2007년까지 버블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이때 들어갔었고 또 언제 들어갔냐 어 그치 2008년 11월 이때도 들어가면은 꽤 돈을 잘 벌었었네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2009년에 또 한번 들어가나? 아 2008년 12월 이때 한번 또 들어가고 그리고 근데 뭐 이런 게 좀 특이합니다. 2015년 8월 이때도 중국 시장에 기회가 왔는데요. 이때는 미국과 한국 시장에 이 MDD 딜레이 전략을 들어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언제 있냐? 어 2016년 1월 이때도 미국과 한국 시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중국 시장은 이렇게 MDD 딜레이 전략을 쓸 기회가 한번 있었고요. 또 한번 언제 있나? 음 아 여기 또 있네. 네 2016년 5월 이때도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해 지수는 미국 지수와 한국 지수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상해 지수를 통하면은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시장에 반토막하면은 네. 그때는 거의 딜레이 없이 그냥 와장창 들어가도 대체로는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일본은요. MDD 딜레이 전략 이런 게 CR도 안 먹힙니다. 제가 나스닥 쪽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게 그 이 전략을 쓸 때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주식 역사상 가장 큰 버블 딱 두 개만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그 1989년 일본 그리고 1999년 나스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본 버블은 나스닥 버블과 역대급 버블 호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1989년에 글로벌 시가총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1위부터 12개 12위까지 있는데 이 중에 일본 기업이 아홉 에 8개인가 8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위가 엔티티 그 니폰 텔레콤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2번이 일본 흥업은행 3등도 무슨 일본은행 4등도 일본은행 5위도 무슨 일본은행 7위도 무슨 일본은행 9위가 도쿄전력 그리고 11위가 도요타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기업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이 껴있습니다. 자 그런데 30년 후 그러니까 2018년을 보시면은 12위까지 보면은 설마 심지어 삼성전자가 딱딱 이렇게 나와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 그리고 전부 다 기술 기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기업은 엑션모빌이 간다간다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전부 다 기술 기업으로 교체를 한 걸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1989년 이때가 이때였죠. 이때 이제 니케이지 수가 뭐 3만 5천인가 4만까지 올라갔고 네 그 신기록을 아직도 30년 지나는데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 1년 후에 반토막을 했다. 그때 들어갔다. 네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지수도 반토막 한 후에 또 반토막을 했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말 신나게 떨어집니다. 한 4만에서 여기 보니까 8천 9천 이때까지 떨어지는 것 같죠. 그죠.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시장은 네 그 대폭락구의 반등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폭락하기 전에 너무 비쌌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퍼는 70 PBI도 5.5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보면은 나스닥이 승리했네요. 나스닥은 퍼가 150 그리고 PBI가 7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네 시장이 대폭락하기 전에 버블이 너무 커져있다. 그러니까 PBI 하나 퍼가 너무 비싸다. 이런 시장에서는 대폭락구 싹쓰이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반토막구에 또 반토막이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요즘 제가 호기심있게 보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유 시장인데요. 왜 원유 시장이 흥미로운가 왜냐하면은 원유 시장은요 70일 동안에 자그만치 70% 떨어지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유가가 그 전에도 70% 떨어진 적은 있는데 이렇게 70일 거의 두 달 석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대떡락한 사건은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떡락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MDD 딜레이 전략을 도와 한번 돌려봤는데 꽤 잘 먹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유가 지금까지 3개월 만에 반토막한 사례가 지금까지 딱 한번 1986년에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원유 시장은 잘 몰라가지고 1986년에 무슨 일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원유가 반토막을 했었고요. 반토막한 직후 우리가 이제 유심히 최저점을 보고 있다가 최저점 후에 한 달로에 들어갔다. 그래서 1년 동안 보유를 했다 하면 원유값이 그 1년 동안에 40% 올랐었고요. 그리고 뭐 타이밍을 두 달로 석 달로 넉 달로 다섯 달로 여섯 달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 봐봐요. 넉 달로 들어가서 94%를 벌 수가 있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원유도 그 3개월 만에 대떡락한 후에 들어가면은 꽤 괜찮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6개월 그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1년 기준인데요. 네 참고로 이제 원유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도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그 반토막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대박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6개 시장에서 와 대박 하락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은 3분지 2 폭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6개가 바로 3분지 2 폭락을 했죠. 그리고 그것도 70일 만에 그래서 제가 원유 시장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20불인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음 그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그 일단 그 음 기름을 땅에서 파가지고 그걸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배에 실어 실컷 또는 파이프라이에 실어가지고 파른 곳까지 가가지고 그걸 또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석유 회사 직원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걸 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버헤드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그 이유가 러시아와 사우디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 두 나라는요. 그 회사 직원들만 먹여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전 국민을 다 먹여살려야 됩니다. 사우디 같은 데는 사실 석유 말고 파는 것도 없고요. 그 러시아는 딴 거 파는 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세히 수출 품목들을 보면은 한 70-80%가 뭐 석유 뭐 뭐 가스 뭐 이런 것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유가가 20불이면은 한마디로 이 두 나라가 먹고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 쉐일 기업들도 유가가 40불 이하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그래? 아이고 쉐일 기업들 너희들 다 망하네? 아 그러면 미국이 또 이제 석유가 없구나. 아 그러면은 중동에서 사먹어야지. 하하 옛날에도 그랜드 뭐 어때?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미국은 지금 그 석유 그 독립을 기껏 했는데 그거를 절대로 다시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가는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20불은 너무 쌉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요약으로 넘어가고요. 요약을 보시면은 중국 시장은 그 MDD 딜레이 저력이 그럭저럭 잘 먹힙니다. 중국 시장은 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음 일단 지금 별로 고평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랑은 좀 다르죠. 한국 시장과 전 세계에서 꽤 저평가 되어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퍼나 피베아 기준으로 보면요. 근데 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요. 야 지금 뭐 한국인 미국 지수 뭐 선진국 일본 이런데 다 예외 없이 30% 35% 이 정도로 깨지고 있는데 야 이 그 코로나를 만드는 중국놈들은 말입니다. 이 중국 지수는 겨우 15%밖에 안 빠졌어요. 그것도 그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15%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에휴 이게 말이 됩니까? 어? 남들은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5% 고생을 하는데 이들은 마이너스 15%야?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이것들은 아니 그 마이너스를 퍼뜨렸으면 그래도 최소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나쁜 놈들 네 어쨌든 그 중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좀 긴 게 좋았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중국 시장은 트렌드가 형성되면은 한동안 가는 것 같다. 그 한동안 가는 게 한국보다는 분명히 세고 그리고 미국보다도 조금 더 센 것 같다. 이런 이론을 제가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MDD 딜레이 전략 그 떡락 후에 매수하는 그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게 꺼지고 반투먹돼도 또 반투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건 나스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가는 70일 만에 68% 폭락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네 그 유가도 떡락 후 싹쓸이 전략이 비교적 잘 통하는 그 시장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시장이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ETF를 사면은 ETF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주식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다 하면은 저는 두 배를 먹는 겁니다. 수수료 물로 조금 떼고요. 근데 유가는 그게 안됩니다. 유가가 지금 20불인데 이게 40불로 갔다. 그럼 내가 100% 먹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예를 들면 ETF를 통해가지고 원유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이 기름을 산 그러니까 원유를 산 이제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ETF회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선물을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물시장이라는 건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이게 지금 이제 그 원유 선물시장 가격인데 이제 한 달 후 선물은 지금 20불 50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한 달 후에 그 유가가 예를 들면 뭐 25불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4불을 버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 한 달 선물을 팔고 저한테는 현금이 생기는데 이거를 재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25불에 재투자할 수 있나?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 선물이 이제 그 만기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선물 가격이 비싸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후에 제 선물을 팔고 이거를 재투자할 때 더 비싸게 선물에 투자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발생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예를 들면 6개월 동안에 20%에 40%에 쫙 올랐다. 하면은 제가 100%를 먹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덜 먹게 됩니다.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그 구간이 더 긴 선물이 그 구간이 짧은 선물보다 비싼 형태를 그 전문 용어로 컨텐고라고 하는데요. 이 컨텐고라는 놈이 우리의 수를 갉아먹는 겁니다. 반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후의 선물이 그 한 달 후 선물보다 더 싼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반대로 우리가 선물을 이제 갈아타면서 오히려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 시장에는 백워데이션 시장의 컨텐고 시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설명해보니까 헷갈리네요.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6개월 20%에 40%에 뜨면 우리는 100% 먹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덜 먹게 된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옳아가지고 그래도 20%에 40%에 뜨면 제가 100%는 못 먹지만 뭔가는 먹게 되겠죠. 그러나 100%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6개가 이렇게 똥값이 된 후에 어떻게 투자하면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조금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개별 주식에 이 폭락장구 싹쓸이 전략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유 연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미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영상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중국에는 잘 통한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원유가 지금 졸아 싼다. 이걸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으시면 구독을 누르시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아직도 싫어를 누른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